인천경제청이 일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던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 주차장을 카라반 캠핑카 교명주차시설로 리모델링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전 달빛축제공원 주차장은 기존 205대의 주차규모였으나 이번 리모델링으로 카라반 캠핑카 46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현재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용 추이를 판단해 유료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카라반 캠핑카 주차시설 설치는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불편을 적극 개선한 것이며 주차시설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